무시한 휴일 무시한 휴일 무시한 휴일 왜 이걸 자꾸 저추를 이해를 못해 안 먹으려 한참 너무 많이 먹으려 가리비 갑자기 멋진다 안녕 아랑균형님하고 충장로 나왔어요 이 충장모라고 하는 시네를 처음 해본대요. 처음 해본대요. 여기에 장독대라고 하는 한식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뭘 먹어보려고 합니다. 장독대라는 곳입니다. 한 10년 전에 자주 왔었는데 이 집이 이사를 했어요. 원래 1층에 있었는데 2층으로, 아니 3층으로 옮겼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아단 형님 쓰고 계신 이 모자는요. 제가 이마트에서 선물을 가져준 거예요. 맨날 같은 모자만 쓰고 다녀서 형님 받았습니다. 갑시다. 보자 잘 어울려. 이사 있죠? 저쪽에 있다가. 네, 이사 있어요. 유명하죠. 완전 큰 친구. 여기 충장로 장독대 놓으시면 간추를 좋아해요. 아주 매운 거 있나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주 매워요. 아주 매워요? 네. 네. 네, 매워요. 아단 형님이 좋아하는 계란찜. 한길 음식줄.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요. 하고 가는. 계란찜이요? 이게 제일 맛있죠. 잠깐만, 여기 돼지고기 간 음식 없죠? 없어요.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 좋아요. 다 좋아요. 이 모든 음식들을 숙가로 더 먹을 수 있어요. 공짜. 맛있는데. 와, 음식들이 약간 나왔습니다. 김치. 김치. 한국 음식들이 뭘 제일 좋아하니까.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제일 좋아하니까. 이거 맛있어. 이건 드셔야지. 이거 드셔야지. 이거, 맛있어. 이거 드셔야지. 잡채 잡채 돼지고기 없어 이 간장냥님들이 이렇게 맞나 정신없으세요 음식 종류가 엄청나 김치 김치 매워 춤대 instyn 안 매워 안 매워 나는 안 매워 지금 한국 음식 신기한거에요 다 처음 보는거에요 한국 와서 먹어본 김치 중에 이 집이 제일 맛있어 잘 드세요 지금 다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처음 보셨나요? 방금 1년 넘게 가졌는데 잡채 좋아하지 하루만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운동을 싫어할 수가 없지 쌈 사는거 알려드리기 고기 고기 마늘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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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드세요 이게 맞나 보다 제가 외국분들 매운거 드신분들 한번도 못봤거든요 잘 드시네 허그르면서 그런 맛이 좋대 고기 들깨 도스토 처음 드셔보는데 눈이 먼저 드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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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공기 다 드시겠는데 고기 고기 내 밥을 더 드시겠는데 고기 어차피 제가 한공기 다 안 먹거든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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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이 시럽 렛이 시럽 렛이 시럽 코레아 케밥 코레아 케밥 맛있어 맛있어 젓가락질하는 걸 어제 알려드렸거든요 이게 파이 아시밤 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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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좋아하세요 새송이 버섯을 들개 가루로 묻힌 건데요 여기다 밥을 싹싹 비벼드죠 흐흐흐흐흐흐흐흐 이 소소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시원한 바람이 머리가 좋아 근데 한개 못들어 뭐야? 오이 토테 사라타 사라 사라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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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드신다 난 빵만 드시는 줄 알았고 이게 쌀 드시는 거 지금 처음 봐 새로운 본론이다 이래되면 이분이랑 갈 수 있는 식당들이 엄청 많아요 돼지고기만 안 먹으면 되죠 소금 소금을 밥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또 또 비벼 비벼 여기를 하네 오오오 오오 응 잠깐만 내 밥을 좀 더 주래 밥을 좀 더 밥을 좀 더 마이 오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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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밥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어 왔어 오 오오 오gn 포키야피자 피자 피자 국물에 잡채를 갖다가 국물에 사장님 계란찜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네 이걸 이해를 못하세요 왜 이걸 자꾸 이해를 못해 아니야 이해를 못해 아니야 이 개념이 없잖아 국물에 계속 갖다 먹으니까 미안한데 한 번에 한 번에? 오늘 처음 성공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갑자기 못된다 안 먹어 난 안 먹어 내 입은 여전히 불타고 있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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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멋져... 이 맛이 좀 충격적이나봐 드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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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일빌딩 왔어요 여기 전일빌딩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면요 공원도 조성되어 있는데 광주 시내 일대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그걸 구경시켜드리려구요 바로 놀랬어 놀랬어 아주 멋져 아주 멋진景이네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할때 여기서 아시바 작업을 하셨대요 여기 두 번째래요 건물을 보니까 여기 왔던 기억이 난데 근데 공사 현장에 있었대 광주 사시는 분들도 여기 잘 모르실거야 전망이 좋습니다 저거는 매일 5시 전십달분에 울려요 네 알고있습니다 네 모르십니다 무둥산 무둥... 무둥마운틴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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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라이트 선 주 빌리지 빌리지 오늘 가이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석상 천년대 때 보니까 깜짝 놀라 그리고 계속 사진 찍으셔 관광객처럼 여기 재밌대 여기 처음에 공사할때 몇달동안 이 공사일을 관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나봐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몰랐대 그래서 지금 전일필 옥상에서 여기를 보여드리고 지금은 이 광장을 걷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진다 잠깐만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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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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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여기 좋아요? 하하하하 나왔라 나왔라 ALL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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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전다보다 전시관 들어왔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네 배리유 괜찮아 또 무언가 흥미를 보이셔 이런걸 좋아하쇼 광주 1년 넘게 살았는데 여기 처음와봐 또 신기한거 보셨어 다시 시원하지 또 지옥에서 친구들 우선을 봤는데 여기 지금 광주사람이래요 전라도사람이야 전라도사람 나 전라도사람이야 전라도사람이야 나 전라도사람이야 귀여웠어요 제한테 주민등록증 보여줬어요 안된대 신분증 안돼 오 이름이 성함이 이름이요? 김차페루 김차페루 김차 한국 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욕이에요 그걸 유창하게 아까 뭐라그나 김차페루 경현 김차페루 김차페루 지금 소개할 자가 너무 많아 한국말을 몰라 경현 한국말을 몰라 이름이 뭐예요? 우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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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키 어느 지방에 살아있어요? 어느 지역 안탈리아, 안칼라, 이스탄불 이스탄불 많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몰라요 이분들 사이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로봇들이라고 부르는데 로봇들이라고 날봤어요 전혀 없어요 진짜 전혀 없어요 사장님이래요 진짜 전혀? 아니 이름 어떻게 되세요?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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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name is 악수 레자이 악수 What's your name? 이사 레자이 여기도 비대파이프 아 아시바 시스템 아시바 시스템 아시바 사장 아시바 사장 아시바 사장 사장? 누가 사장이야? 서로가 사장이래 아 이시이시 내 차푸잖아요 차푸 차푸 내가 볼 때 여기가 간지가 여기가 사장이다 자세며보고 우리 원래 다 차푸잖아 파이프 날라는 사람 톤 없어 왜? 한국여자라고 잘생겼어 그럴만해 이 형님이 잘생겼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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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친구 기다려 잘생겼어 다 잘생겼어 결혼식 장면인데 한복도 있구요 서키스 티르키에프에서 결혼식이 있어 한국사람 한국교자 네 진짜요 형님 와이프? 형님 와이프다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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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터키에 있고 트리키에 있고 곧 한국으로 온다 네 와 능력 좋네 나의 age은 44 79 78 78 78 78 79 나 한살을 오래 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나 78년생인데 82 82 우와 근데 네 ать 92 92 92 92? 82 제가 여기서 나이 제일 많아요 아단과 메멘과 매일반 저기 알리바이에서 맥주 먹는다 네 맞아요 아단 브라더 메멘 브라더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좋아 아단 은님 아단 은님 ㅋㅋㅋㅋㅋㅋㅋㅋ 네 으 으 으 으 look